7월 19일 세 번째 저희 카페 상한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상한가 종목은 네페스 신소재입니다. 네페스 신소재 지금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220%의 수익을 지고 하락 조정을 오랫동안 받았던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 상한가 쳐서 제천 정보점을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일 텐데.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먼저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여드리기 이전에 이 꿈의 수익률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서 저로 인해서 인생을 바꾸시고 싶으신 분 붉은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공지창에 있습니다. 500탄 모음집 2013년도서부터 2017년도까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자 네페스 신소재 저기 이 종목 직전 정보점 돌파 시도할 구간입니다.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알고 투자를 하십니까. 제가 분석 시향 정보 드리면서 분석 이후 급등을 했습니다. 바닥 분석가 9200원 98% 수익 후 하락장입니다. 자 주식은 들물과 날물이 있다. 매수할 구간이 있고 매도할 구간이 있다. 자 하락장이 다시 옵니다. 자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시향 분석을 드리면서 이 종목은 하방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자 매수 의견 드리면서 아직까지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추가 하락이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시향 분석을 드리면서 이 종목이 이렇게 하락 압박을 아주 지속적으로 받았죠. 자 받았던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을 제가 저희 카페가 일찍 카페 개설을 했었으면 바닥에서 여기 지금 2600원대에서 분명히 추천 의견을 드렸을 겁니다. 자 이 종목이 2600원에서 추천을 제가 카페를 일찍 개설을 했으면 이 종목을 2600원에 추천을 드렸을 텐데 자 그러면 거의 뭐 2600원 대비 18000원이면 뭐 한 500% 600% 600% 이상은 수익이 나는 거죠. 자 이 종목은요. 오늘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난다면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쳤는데요. 자 상한가를 쳤는데 이 종목 여러분들 지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바닥 짚고 주가가 돌은 것 같아도 앞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의 바닥은 이거보다 훨씬 더 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반등권이 왔지만 1차 꼭지 목표가가 다가온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면서 이 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 위기 대응을 이제 하셔야 되고요.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자 네페스 신소재 지금 13000원 대에서 매수 의견 드려 매수 이전에 매수를 들어가서 지금 수익실현 중인 분들은 꼭지 목표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몇 푼 주져먹으려고 내일 상한가 상따치로 또 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저희 카페에 오셔서 이런 대박주를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십시오. 바닥에서 매수하셔야 되지.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했다가 들어갔다가 물리면 빼도박도 못하고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알고 수익을 극대화하실 분은 지금이라도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추천드리는 전종목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 이 종목에 지금 수익실현 중이시거나 아니면 고점에 물리신 분은 단돈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꼭지 목표가 정보 그 다음에 잠재자산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네이버에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키워드 검색을 하실 때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찾아오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스마트폰으로 요새 거래를 많이 하거나 카페 검색을 할 때도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카페를 제대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보시더라도 카페를 PC버전으로 바꾸셔가지고 공지창을 한번 보십시오. 공지창을 보셔서 이 꿈의 수익률 500탑 모음집을 보시면 여러분들 왜 저를 찾아오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녹음되어 있는 500탑 모음집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지금 자금이 없으시더라도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남편 월급으로 근근히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1년 이상 분할 매수를 한다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년 후에 그 종목이 1000%의 수익이 터진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저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사시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성공한 인생으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단순간에 큰 수익을 보겠다. 이렇게 욕심을 내시고 추천주를 달라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절대 추천주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1년 이상 1년 이상 분할 매수를 들어가실 분들만 연락을 주십시오. 주식을 단기 투기를 하듯이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억만금을 줘도 추천주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단기 차익에 연연하실 분은 절대 전화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검색하셔서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 공지글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명심하시고 이 공지글 누구나 보실 수 있는 글이니까 꼭 보셔서 대박 인생으로 미래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